안녕하세요. SPC테크놀로지 방진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스트리아에서 넘어온 개치너사의 충격 방지용 패드입니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으로부터 일반 산업장비, 특수한 방산장비까지 충격 감세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오스트리아 개치너 본사에서 실제로 충격 감세 테스트를 진행한 시험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검정색 제품은 일반 고무 패드, 노란색상의 패드는 개치너의 충격 방지용 패드입니다. 두 개의 패드 아래 유리를 깔아두고 그 위에 각각 패드를 올려 두었습니다. 그 후 2미터 높이에서 볼링공을 수직 낙하시켜 보겠습니다. 일반 고무 패드의 경우 볼링공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어 유리가 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치너의 충격 방지 패드의 경우 볼링공의 충격을 패드가 흡수하여 충격이 전달되지 않아 유리가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무게의 볼링공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드에 따라 유리에 가해진 충격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개치너사의 충격 방지 패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상단의 번호나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